안녕하세요 어지미의 러블리뷰 오늘 리뷰할 제품은 소빅에서 나온 베벳수럽 멀티 워터탭입니다 KC 위생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반영구적 4중 필터 내장형으로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을 위생적으로 더욱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튼튼한 내구성으로 망가지거나 파손, 녹슴 걱정 없이 오랫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직수형이랑 분사형 두 가지 분사 형태가 있고요 하단 다이얼로 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개의 볼을 이용하여서 원하는 방향으로 360도, 다양한 각도, 방향 조절이 가능해요 물 절약도 가능하고요 주문 한 번으로 22mm 외 나사산 수돗꼭지와 24mm 내 나사산 수돗꼭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손쉽게 설치하실 수 있어요 이제 설치 방법 알려드릴게요 설치 시 장갑을 이용하여 주셔야 되고요 너무 무리하게 설치하시면 제품 파손이나 부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물기를 먼저 제거해 주신 다음에 포수구에 맞는 스패너나 손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수전의 포수구를 돌려서 분리를 해주세요 교체할 제품을 준비 후에 나사 위 실리콘 패킹 부분을 한 번 더 꾸꾹 눌러주세요 손으로 충분히 설치 가능하시고요 공부 이용 시에 과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누수 발생 시에는 누수 테이프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오늘 리뷰한 제품은 소빅에서 나온 베베수럽 멀티 워터탭이었습니다 그럼 어진이의 러빌리브 끝! 안녕!